저는 진짜 어이가 없네. 아니 뭐하냐고 이 새끼들아. 왜 종국이 형은 안 건드려요? 형 나 깍두기만 먹으면 안 돼? 깍두기만. 형 깍두기만 드셨잖아. 아 나 이거 짜. 고문이네. 얹어서. 지금 몇 시냐? 우리 밥 안 먹은 지 몇 시간 된 거야 지금? 11시 20분요. 11시? 11시 20분. 아 밥은 안 줄 거야 진짜? 아니 밥은 먹어야지 일하면서. 아니 밥은 안 줘요? 아니 밥은 알아서 자기가 먹어야지. 아침은 자기가 알아서 먹고 올 거지. 형님 부추 좀 넣어주세요. 안 돼. 추가는. 한 게 어딨어. 이따 고급까지만 먹어. 야 근데 이게 깍두기만 봐도 맛있게 생겼어. 아 진짜 배고프네. 너무 맛있어. 수주하고 좀 끓여주실래요? 왜요? 왜요? 없네. 왜요? 수주 왜요? 야 저기 세찬아 수주하고 좀 줘볼래? 있어요. 아 일단 혹시 모르니까. 남길 수 있잖아. 아니 형 혹시 모른다는 게 뭔 소리야. 야 이쪽에 왜 없는 거야? 아니 거기 있으면 여기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 숟가락만. 아니 왜냐하면. 혹시 모르니까 이게 왜냐하면. 왜냐하면 종국이가 갑자기 얘기할 수 있거든. 형 한번 먹어봐 이렇게. 너무 맛있다. 진짜? 형 근데 깍두기는 먹어도 되지 않아요? 먹어도 되지. 안 되지. 안 돼 안 돼. 아니 부추 정도는 먹을 수 있지. 너무 맛있다. 여기 국물에 딱 접시면 물인데. 형 형이 나한테 그냥 억지로 야 먹어 이씨 이렇게 혼내요. 알았어. 야. 너 깍두기 안 먹냐? 먹어도 됩니까 형님? 그럼 당연하지. 먹어봐. 죄송합니다. 그럼 당연하지. 먹어봐. 죄송합니다. 어? 죄송합니다. 뭐야. 야 깍두기. 아 진짜 맛있겠다. 야 이거는 진짜 한 입에 썩 넣으면 진짜 그래. 내가 먹어볼게. 아니 한 입에 썩 넣어보려고. 야 하야. 하야 여기다 줘봐. 여기다 먹어볼게. 아 왜. 여기다 줘봐. 야 지효 봐라. 지효 뭐 하는 거야? 야 너 뭐 하는 거야? 야 이거 너무 아이고. 너무 어이가 없어. 너무 미안함 없이. 그러면은. 야 그럼 한 명만 뽑을게. 그럼 이렇게 하자. 어떻게라. 조금만 줘. 뭐를? 밥만 쓸거야. 뭐 하는거야. 너 이거 안 먹는거 같은데. 아 왜 안 먹어. 아껴 먹는건데. 아껴 먹겠는데. 아 인마 안 먹잖아 인마. 뭐 하는거야. 제작이 형도 배고픈가 봐. 아니 이런. 진짜. 아니 어이가 없네. 아니 뭐하냐고 이 새끼들아. 야 너놈 얻어봐. 야 너놈 얻어봐. 왜 종국이 형은 안 건드려요. 이거 먹자. 아 근데 뻑뻑하니까 국물 조금만 넣자. 야 맛있네. 찰밥이네. 먹을 수 있는 게 없다. 와.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못 먹게 되는 겁니까?